네, 인사드렸습니다. 웨어스 교육의 남유권입니다.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리가 좀 모자라서 서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어찌됐건 예비고일 설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만들어지죠.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날씨가 11도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날짜는 1월 11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들한테 1등급을 받으라는 기운을 여기저기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입시가 바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별로 바뀌지 않아요. 거의 똑같이 가고요. 여러분들은 현행 입시 제도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바뀌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 위에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수능 문의과 구분 폐지라는 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2028이 돼야 문의과 통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이제 문과 학생들, 다시 얘기하면 사회탐구를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3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을 이제 과학이 조금 어려워서 사회과목 위주로 2학년, 3학년 때 내신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이제 의대 갈 수 있어요. 이제 약대 갈 수 있고요. 이게 올해 고3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 크게 달라지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요. 우리나라 역대, 이제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출생인원이 50만 명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3만 명이나 인원이 줄어요. 그래서 올해 고1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은 행운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보다 1살 어린 친구들만 여러분들보다 출생인원이 적고요. 지금 초5 이상은 여러분들보다 모두 다 출생인원이 많아요. 그럼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인원이 적은 세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딱 보면서 여학생들은 어? 나보다 1살 많은 오빠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연애를 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얘기하면 현명한 거예요. 그렇죠? 대학을 1학년 들어가서 1살 많은 오빠는 1만 5천명 이상이 많겠죠. 그래서 나중에 연애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남학생들은 여기 지금 다음 1살 어린애들 말고 두 살 어린 친구들은 여러분들보다 출생인원이 더 많아요. 아 난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연애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내신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언제? 정시대. 서울대 이미 반영하고 있고요. 고려대도 올해부터 반영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내년부터 반영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는 지금 스카이밖에 없어. 내 머릿속에 라고 하면 수시, 이제 우리가 교과나 이 종합, 이런 내신 가지고 대학 가는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것도 내신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어차피 내신은 그냥 수시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내신이 중요하고 수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민할 때는 나머지 대학교는 반영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했지만 저 오른쪽 하단에 사탐과탐중택2라고 적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갈 때 내가 경영학과 갈 때 과탐해도 되고요. 내가 의외과 갈 때 사탐해도 돼요. 물론 의외과 중에 사회탐구를 해서 못 가는 대학이 있어요. 어느 대학이냐면 서울대학교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예요. 안 가면 돼요. 그렇죠? 두 개 대학교가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대학교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건 다 넘어가도록 하고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주요 15개 대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15개 대학교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엄마 나 서울 쪽으로 대학 갈래 라고 얘기했을 때 저쯤 대학교까지 붙으면 부산대를 동시에 붙어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요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유가 맛있는 건국대,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동국대, 그리고 가장 놀기 좋은 홍익대까지를 우리는 주요 15개 대학교라고 해요. 여기 통계를 가만히 오른쪽에 냈더니 2025학년도가 아래 있는데 여러분들 2년 선배들 거예요. 왜 저걸 집어넣냐면 우리나라 입시는 아직까지 저기까지밖에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과랑 비교하면 거의 인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때도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건 수능이고요. 왜요? 요즘 재수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들도 주요 대학,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은 이렇게 수능으로 많이 뽑아요. 왜요? 사람은 서울로라는 우리나라 무언가 전래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왼쪽에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실기, 이거를 우리가 수시라고 얘기하는데 수시에서는 종합전형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종합전형이 제일 많으니까 종합전형으로 대학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여러분들 중에 목표대학일 수 있는 하나 고려대학교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왼쪽에 교과라는 게 있어요. 교과라는 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들의 국영수사과 제2외국어 이런 등등의 과목을 토탈해서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이에요. 여기 왼쪽에 봤더니 일반고가 94.5%래요. 그럼 실제로 이 전형, 교과전형은 실제로 일반고 위주로 합격을 하는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럼 왜 그럴까라고 질문하면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가 상당수 일반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산 외고를 들어가면 내신 밖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과고를 들어가도 내신 성적 밖이 상대적으로 어렵고요. 자사고를 가면 저 위에 현대 청운고 이런 데 가면 내신 밖이 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과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전형은 일반고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종합전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운데 학업우수라고 되어 있죠. 학업우수라는 얘기는 똑같이 교과랑 비슷한데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한 친구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는 일반고가 60% 정도로 줄어요. 아 그러면 나머지는 자사고나 외고 등에서 40%를 가져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종합전형이 아까 34%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근처에 예를 들어서 센텀고등학교를 들어가요. 부산고를 들어가요. 동래여고를 들어가요. 이런 학교를 들어가면 일반고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교과는 거의 대부분 우리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종합전형은 34%가 아니라 상당수를 그런 특목고 아이들이 뺏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뒤에 종합전형이 하나 또 있어요. 앞에 있는 학업우수 전형은 말 그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했어요. 아래쪽에 잠깐 다시 넘어가면 수능 최저도 있어요. 4개 등급합 7, 8 이렇게 있는데 뒤로 넘어왔더니 뒤로 넘어왔더니 여기 계열적합형이라는 건 와 우리 아이가 문과 계열의 경영학과에 적합해 영어영문학과에 적합해 이런 친구들을 뽑는 거 자연계는 컴퓨터공학과에 적합해 의외과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뽑는데 이 전형을 가만히 봤더니 외고 아이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영재고 아이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왜요? 영문과나 노어노문학과나 이런 데는 당연히 외고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냐라고 질문하면 서울에 있는 서울과고예요. 서울 영재고라고도 하죠. 이 학교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살짝 졸면 선생님께서 너 그러다가 고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갑자기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갑자기 밤에 아빠한테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개욕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그렇게 심한 말씀은 다시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전교생이 한 100명이 좀 넘는데 한 전교 20등 하면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볍게 들어가요. 한 전교 80등 하면 100명이 조금 넘는데 서울대 또는 카이스트를 가요. 이게 영재고의 실상이에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의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상위권 대학은 50% 이상은 이런 특목고를 뽑는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여기는 부산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타이틀의 지역인재 40% 의무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48% 정도를 뽑습니다. 전국의 대학교 의대부터 약대 정원은 6,600명이에요. 6,600명인데 지역인재로 뽑는 인원은 2,000명입니다. 와 30%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서울권에 있는 의대는 지역인재로 뽑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 부산대거나 동아대거나 저쪽의 인재대학교 등등은 거의 50%를 부산, 경남에 있는 친구들로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언가 내신 관리만 조금 잘하시면 수능만 이 지역 내에서 굉장히 잘 볼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무언가 특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4월달 이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될 거예요. 확대되는 모든 인원도 지역에 할당될 겁니다. 그게 충청도가 될지 경상북도가 될지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인원은 늘어난다.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엔 미세먼지 많은 서울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거 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시험 보는 게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3월 28일 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제일 먼저 봐요. 그런데 저 시험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수능과 관련된 겁니다. 수능과 관련됐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의고사라는 거예요. 모의라는 말은 가짜라는 말과 똑같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실제로 대학 들어갈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그럼 3월 28일 날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우와 시험 너무 잘 봤는데? 라고 하면 기분만 좋은 겁니다. 아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해야지? 라고 기분 좋게 끝내시면 돼요. 시험을 못 봤으면 아 연습 게임이니까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시험은 언제 시작되냐면 왼쪽에 4월 달에 1학기 중간고사를 봐요. 상당수 고등학교가 4월 25일쯤 시작하고요. 대부분 고등학교가 어린이날 이전에 끝나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도 아직 어린이거든요. 놀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때 끝납니다.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연습이 절대로 아니죠. 만약에 첫 번째 중간고사를 못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하나씩 대학을 지우기 시작하면 됩니다. 서울대는 못 가겠구나. 에이 씨 안 갈까? 이러면 돼요. 고대도 못 가나? 어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대학을 점점 지워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시험은 연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남았냐라고 질문하면 오늘이 1월 11일, 4월 25일까지 하면 약 100일 남았습니다. 이제 10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일 동안 한 번 미쳐봐야 되겠다라고 곰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일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너무 잘 보면 기분이 찢어질 정도로 좋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와, 나랑 똑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말고사 때도 잘 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면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평소에 중간고사 때 5시간씩 공부했는데 6시간씩 공부하려고 해도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또 시험 잘 보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험을 열나 잘 보면 와, 1학년 1학기 이제 첫 시험이 모두 다 1등급이 다 찍힐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까지 기술과정, 제2외국어까지 합치면 8과목입니다. 8과목을 모조리 다 1등급을 받아버리면 우리 친구는 전국 1등입니다. 물론 동점자는 있겠죠. 1학년 2학기 때도 이렇게 받으면 동점자가 줄어듭니다.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받으면 전국의 나랑 동점자는 약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 1등, 동점자 100명, 원하는 대학 어디든 다 갑니다. 세상에서 대학 가기 제일 쉬운 방법 아, 이렇게 계속 1등을 받으면 된다. 그럼 이 시험을 우리가 기본조로 받으려고 하면 100일 뒤에 시험부터 무언가 그려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 이제 내신이 저렇게 등급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받고 나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교과는 11%밖에 안 뽑는다고 했고요. 종합이 34%인데 거기서 자사고목을 빼더라도 17% 정도가 되니까 내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30% 정도 됩니다. 일반고 기준은. 두 개를 모두 다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이 아래쪽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건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국어선생님, 사회선생님, 과학선생님 등등이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적어주는 내용입니다. 7월달이 끝나면 8월달에 적고 12월이 끝나면 1월달에 이 내용을 적어줍니다. 어떻게 적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양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달라집니다. 여기 지금 아래 적혀있는 건 어떤 학생이 뇌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무언가 선생님께 이런 이런 활동을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의외과 관련이 있다. 약학과 무언가 진로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내가 원하는 학과에 맞춰서 무언가 1학년 때부터 계속 맞춰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고등학교 1학년을 딱 올라가면 선생님이 날 처음 봤습니다. 나도 선생님을 처음 봤고 그럼 우리는 서로 무언가 앞면을 이제 같이 터야 되겠죠. 밀착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3월달쯤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무실을 쫓아갑니다. 선생님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1학년 4반 아무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꾸 질문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로 오해받겠죠. 그냥 한 번쯤, 두 번쯤 왜 밀착관계 형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 위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시험을 되게 잘 봤어요. 잘 보고 났더니 나의 지적 호기심이 폭넓게 확대되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어졌어요. 이 단원과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어요? 아니면 폭넓게 탐구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을 선생님께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함수라는 게 이렇게 사용되죠? 라고 이런 질문을 하건 와, 이번에 학교에서 어떤 이육사의 시를 배웠어요. 하나를. 와, 이 시인은 시를 이거 하나밖에 안 썼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지 마시고 다른 시는 무엇을 쓰셨을까? 시집을 하나 사서 읽어보고 읽었더니 이해가 안 가야죠. 이해가 다 가버리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가더라도 안 가는 척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면 돼요.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끝나고 언제가 더 중요하냐 기말고사 끝나고가 더 중요하겠다. 왜요? 선생님이 8월에 적어주실 테니 4월 끝나고 5월에 질문하면 선생님이 잊어버릴 수 있으니 7월, 8월에는 조금 더 질문을 과감하게 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저 위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교육부에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입시에 관련된 걸 제일 먼저 뭘 발표했냐면 요즘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 이제 학생의 인성,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주의깊게 봐라 라고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인성이 어떻다라는 걸 적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담임 2학년 때 담임이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히면 안 되겠죠? 친구들과 1학년 동안 크게 3번의 불화를 일으킨 친구로서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한 번도 먼저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굉장히 이기심이 뛰어난 친구임 이렇게 적히면 대학은 안 뽑습니다. 아니요. 못 뽑습니다. 이 아이는 요즘 이걸 수시나 정시나 모두 다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려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담임선생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담임선생님은 이걸 언제 적는 거냐면 내년 1월 달에 적으십니다. 여러분들 1학년 과정이 모두 다 끝나면 그럼 담임선생님께 3월 달부터 샘 저 이거 잘했죠? 이런 거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까먹겠죠? 9월 달 이후에 10월 달 11월 12월에 나의 무언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옆집 아이가 농구를 하다가 발가락에 기부수를 했습니다. 와씨 걸어다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책가방을 내가 계속 들어다 주는 걸 우리 담임선생님이 목격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친구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죠? 옆집 아이가 기부수 해야 됩니다. 나한테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일을 만든 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주셔야죠. 기본적으로. 특히 2학기가 되면 선생님께 무언가 인사 잘하시면 됩니다. 인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2학기가 되면 가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럼 쓰레기가 막 날라다닙니다. 인사를 하면서 그냥 바닥에 눈이 향할 때 어? 아까도 내가 치웠는데 또 있네? 라고 하면 무언가 자의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리더십과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는 대학마다 이렇게 다 웹진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교 심심하실 때 한 번쯤 들어가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고 다 책들이 있을 거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빠르게 하고 1분은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 보니까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 보고 대학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현우진 선생님 보러 온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저께서도 서울에서도 현우진 선생님이 나중에 사인해주고 난리 났거든요. 본인 끝나고 이제 교과를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이제 아씨 나 고등학교라는 거 다시 입학할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앉아계시다가 일단 사인 받으시면 돼요. 이제 교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신, 내신을 반영하는 건 필요 없는 건 넘어가고 내신을 반영하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영수사과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 기술가정 등등이 내신이 등급이 나옵니다. 이런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또 다른 S대학교인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다섯 개 대학은 내신이 전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다섯 개 대학교만 갈 거예요 라고 하면 내신이 들어가는 모든 과목의 내신을 모두 다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신 관리가 조금 등한시해도 되는 과목은 음악, 미술, 체육입니다. 이거는 선천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저 같은 사람이 달리기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등급으로 매겨버리면 불공평하니까 그리고 이 밑에, 밑에가 아니고 저 위에 경희대학교는 국영수가 국영수사 플러스 한국사 이렇게 되어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레벨이 저쯤 떨어지면 과목들이 일부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아, 그래서 우리는 과목이 제일 중요한 건 국영수사, 그리고 과학, 그리고 한국사 여기까지는 대부분 대학이 다 반영하는 거고요. 나머지 과목은 주요 다섯 개만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작년의 입시 결과 다시 얘기하면 출생인원이 47만 3천 명이었던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은 2.5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어머님들은 저 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저 세종대, 광운대 이런 대학교도 2.5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럼 2.5등급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를 3등급 받고 수학을 2등급 받고 영어 3, 사회 2, 과학 3, 한국사 2 이러면 2.5등급입니다. 이렇게 맞으면 부산대는 갑니다. 학원과 빼고 그래서 부산대가 안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서울 쪽으로 올라갔을 때 나머지 대학교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떨어져도 되죠. 부산대를 붙으니까 그래서 부산대를 붙으니까 아빠가 서울대 쓸까? 그러면 쓰면 됩니다. 그럼 부산대는 합격하고 서울대를 아깝게 떨어진 친구가 되겠죠. 연대도 되고 고대도 되고 다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간혹 저렇게 성균관대처럼 갑자기 합격선이 뚝 떨어진 학과에 우리 아이가 썼으면 우주의 기운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 자연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2등급쯤 만들어야 서울권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외과를 지역인재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신 성적은 1.2등급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 아이가 약대를 가려고 하면 1.5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1.5등급은 1등급 절반. 2등급 절반입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우리는 쉽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모두 다 100점 맞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1등급 절반만 맞아도 약대는 간다라고 했어요. 절반은 2등급.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교과라고 했어요. 교과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딱 배정받아서 딱 열흘만 있어 보면 우리 학교는 교과 전용으로 대학 가기가 쉽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감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체감하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도 지났는데 애들이 창밖을 봅니다. 아, 이 학교 애들은 공부 안 하는구나. 우리 학교 애들은. 그럼 교과로 내신 잘 받을 수 있겠다. 확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자고 있는 애들이 창밖을 보거나 나머지 애들은 게임을 열라만 해서 다 자빠져 자거나 이러면 교과형 고등학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종합전형은 이제 교과랑 좀 다른 게 뭐냐라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과목은 꼭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과목을 꼭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그 학과랑 전공적합성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화학생물공학부를 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물리랑 지구과학만 했어요.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안 했네. 이러면 전공과 관련된 걸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종합전형은 안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은 과목을 이렇게 매칭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교과는 반영되는 6과목, 반영되는 8과목의 대신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중요하지만 이 종합전형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연관된 과목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어떤 과목을 잘했나 봤더니 모르겠어요. 잘. 국어사회를 좀 잘한 거네요. 그 다음에 영어도 잘했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수학과 과학을 열나 잘했는데 영어, 국어가 좀 떨어집니다.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친구를 대안이라는 친구를 가만히 보면 수학과학에 특화된 친구죠. 이 공개 친구인 겁니다.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민국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자연계로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면 쟤는 머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수학과학을 잘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쟤는 교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고요. 쟤는 거꾸로 영어나 국어나 사회가 좋으니까 차라리 문과 계열로 쓰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이런 걸 보는 게 종합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교가 종합전형에 강점이 있겠다는 건 언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냐면 1학년 1학기 시험이 딱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나면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성적표에 이 중간 가로 안에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표준 편차예요. 왼쪽에 있는 학교는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갑니다. 그럼 저 고등학교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보편적인 일반고라고 얘기하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학교는 15, 16, 2.11 이렇게 나옵니다. 자사공가? 외공가? 이렇게 대학이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서 1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준비한 다음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7월 말에 받게 될 텐데 표준 편차가 20보다 작으면 우리 학교 종합전형에 유리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했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위원까지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이제 마무리로 예비 고1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아직 하얀 도화지에 삽변필로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죠.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건 재수생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겁니다. 올림픽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내신 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건 고등학교 예비 고1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46만 명 친구들끼리 아시안게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신 가지고 대학 가야 되겠다고 지금은 마음 먹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무조건 머릿속에 때려 넣는다. 그리고 5월 5일까지 절대로 까먹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을 모두 다 국영수사과 한국사는 100점을 모두 다 받는다. 그 방법을 지금 다음 이제 현우진 선생님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고1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